안녕하세요. 토렌스 좋은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민승배 목사입니다. 저희 토렌스 좋은교회는 토렌스에 위치해 있고요. 델라모와 호떤 블러버드에 위치해 있습니다. 저희 청년들은 지금 100여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요.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청년의 공동체입니다. 저희 힘 집회를 이번 토렌스 좋은교회에서 준비하게 됐는데요.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오셔서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로서 또한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또한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외치며 나아가는 찬양의 축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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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